맛있겠죠? 맛있겠죠? 스테이크 너무 예쁘다 딱 보고 나서 맛있겠다 누가 선물인 거예요? 병원사람이요 와이프꺼가 대신 받아가지고 서비스에 푸는 거구나? 그렇죠 친구께 제꺼고, 제꺼 제꺼죠 알기 배가 끝내겠구나 어? 드세요 회장님 안 드세요? 아 안 보면 되죠 안 봐죠? 회장님 비유가 좋은가 봐 이건 초코다 조금만 고장님 드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 안 해야 돼 저쪽 안 해야 돼 아니 어떻게 맛있게 생겨 초콜렛이 고구마가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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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고구마 근데 움직이진 않아요 움직여? 드세요 고구마 근데 끈에서 보면 안 돼요? 어? 끈에서 보면 안 돼요? 그게 그럼 정확하지 않을까? 네 대표님께서 끈에다가 좀 무서워진 것 같아 쎄쎄쎄 대박 동료로 내 젓가락 하나 더 나는데 흐흥 어? 움직여 여기 여기 히힣 심지어 대박 어? 곧 곧 곧